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N 콩무원 영어 국어 담당 김통쌤입니다. 오늘은 논증의 타당성 판단, 정권 긍정법, 후끈 부정법, 선언지 제거법, 그리고 정권 부정의 오류, 후끈 긍정의 오류, 선언지 긍정의 오류에 대한 내용 설명을 다했고 이와 관련된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확인하시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을 펼친 사람만을 모두 그르면 이거는 내년도 2025년 바로 인사핵심체가 제시한 출제 기조 전환 국어 국어 문제의 대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0위부터 들어가죠.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을은 B 부처의 발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을은 B 부처의 발령을 받는다. 자 D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B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아서 을이 B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NOT U, B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갑은 A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아서 NOT 갑 A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후권 부정법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게 참이면 후권 부정법에 의해서 D의 애꾸도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위는 타당한 논정을 펼친 사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철수로 가겠습니다.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을도 A 부처의 발령을 받아 자 뒤에 내용 그런데 을이 B 부처가 아닌 A 부처의 발령을 받아서 을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따라서 갑은 A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요. 갑은 A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요. 이거는 바로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는 거죠. 뒤에 거를 정권으로 세우고 정권을 갖다가 뒤에 후권으로 제시했죠. 이거는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한 논정을 펼친 것이 아니죠. 자 이제 현재로 보겠습니다.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지 않거나 그러면 NOT 갑 A가 되겠죠. 뭐뭐 이거나 하면 그거는 선언의 개념으로서 OR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을과 병이 C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부터 봐야 되겠죠. 그런데부터 이렇게 며칠 꺼놓고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 바로 갑이 A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 그러므로 바로 을과 병은 바로 C 부처의 발령을 받았어야 되죠. 이거는 바로 선언지 제거법에 의해서 갑 A NOT 갑 A 여기 있죠. 그죠. 선언지 제거법에 의해서 그러면 바로 을과 병은 C 부처의 발령을 받는다는 게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주도 타당한 논정을 제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영의와 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다닭니다. install